1번 오우 그러니까 어? 언니! 너무 세네 너무 세네 너무 세네 아이고 아이쿠어 아이쿠어 상품을 가져가세요 상품을 가져가세요 자 우리 1팀 어디에요? 정말로 자 진탈리팀 100점 너무 안좋아하시니까 정수 낚아요 자 이름 어디에요? 사랑 사랑인데 상큼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 여기에요? 아 중순이에요 사랑팀 80점 명아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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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점 와 너무 안좋아했어 아이쿠어 자 상품팀 40점 호응을 잘해주셔서 60점을 올릴게요 자 상품부터 가져가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길이를 멀리할거에요 자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네 끝나고 넘어가네 여기까지만 여기야 자 이렇게 넘어가서 할건데 여기 생각보다 어렵건데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연습하세요 어이구 넘어가네 어이구 넘어가네 어이구 됐어 아이쿠어 아이쿠어 엄 practic 와우 오케이 아이쿠어 음 와우 위을zony 부산하시네 널 오케이 아아 radi 아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더 가까이 여기까지 너무 잘해 아이고 셋다 셋다 아이고 계란판에 생애라고 어 감자 볼게요 감자 볼게요 파이팅 시작 공은 다른 분들이 옮겨주셔도 돼요 피아 피아 뒤로 뒤로 피아 피아 셋 넷 우와 잘한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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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뱉다 자 잘한다 잘한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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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요. 자, 진덜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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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마일TV, 서유석TV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